네, 각자 자기소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포도매이코 춤추는 BJ 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카의 리포도적인 키즈 댄스 비데이 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리 염색이 시급한 댄스 비데이 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소라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근데 폴즈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렇게 실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자 같은 거 안 입고 싶어요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트라마, 트라마, 트라마 아, 그렇지만 그때 봤던 화자마음 영상 되게 많이 올리시던데요? 맞아요, 말해버리세요 네, 말해버리세요 말해드려요, 말해드려요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알아요 저거는 켜지만 그때 저희 커버 영상 커버 영상 네 아, 너무 없어서 너무 행복하게 커버 영상을 했어요 네 저희 꼭려가 자기보고 안 따라했다고 굉장히 삐졌어요 맞아요 아, 이거 이번엔 우리끼리를 아, 아니 오케이, 오케이 저 어떻게 오늘 새로 오셔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어떠세요? 열심히 해야될 것 같네요 혹시 꿈의 방송 챙겨보셨나요? 선혜가 들어오고 바로 찾아봤거든요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해야될 것 같아요 제일 기억나는 사람은? 저는 다윤님 진짜 너무 나이에 맞게 너무 상큼하고 되게 잘났더라구요 좋아요 귀여워 그러면은 비대님들이 준비하신 무대를 간략하게 준비를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마지막처럼 준비했거든요 마지막이 되는게